야 보내면 얘기해줘 와 105대 보냈다고? 야 각인데 이러면 105대는 105대면 무조건 각인데 와 105대 이거 뭐 카툰 운영자야 이거 판매하는 사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야 근데 동생아 이거 시불에 형이 100장 다 입력해야되냐 아 이런 빛이 어딨냐 이러네 아 이거 존나 힘들겠네 야 이 생기고 형 오지게 고생시키네 와 100대 언제 입력해 이거 와 레전드네 이거 와 100번 입력해야돼 임용하는게 더 레전드인데 성신굼에 응한이야 1 2 2 3 3 4 4 4 4 5 6 자 다 입력했습니다 와 손가락 손가락이 아프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따야돼요 진짜 네 일단 레어 핸들 9 빼고 싹 다 갈아버리지다 그냥 한 페이지에 바로 떴으면 되겠네요 갑니다 3 2 1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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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뜨자 그냥 부서 7 이건 무조건 뜬다 근데 진짜 안될 수가 없어 이건 진짜로 이거 엔진 7 이상은 무조건 뜰거야 이거 엔진 7 이상은 무조건 뜰거야 와 핸들 8 아 이거 부터 8 핸들 7 어 잠깐만 불안한데 이거 에이 무조건 뜨지 아 잠깐만 어 엔진 7 떴어 마지막에 와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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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어 야 마지막에 7자리 뜨지 않았어 너 잘못 봤나 6 떴다 일단 일단 6떴어 아 야 근데 10자리 하나 떠줘야되는 부분 아니냐 어 샤이님도 오지게 고맙다 10뜨자 아 10이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10이 웬만하면 도전하길 바래 진짜 자 부서유 엔진 7 가자 7은 떠져야지 바퀴 8 떴다 나이스 바퀴 8 떴어 자 이제 2페이지 남았거든 그러면은 파츠 한번 정리하고 하자 일단 바퀴 8 떴다 아 그래도 바퀴 8 떴다 야 일단 동생아 6이야 다 버린다 6이야 아 파츠 조각도 많이 생기겠다 개꿀이네 와 6천개 됐어 미친 개쩐다 일단은 부시 무더 그레이드를 하자면 일단 현재는 5 7 70에서 6 8 6 8 6 8 90이다 와 개쩌네 그럼 목표 8 8 90 가자 8 8 90 가자 8 8 90 최대 8 9 10 멜렁 엔진 7 5 jam target 8조각 만개다 엔진 7 8 목표물 성공 동생아 8,8,9,10 자 이제 파츠조각 남았어요 일단 6자리도 버린다잉 어 6자리도 버리자 가자 이제 8,8,9,7,87 자 이제 10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자 파츠조각 많거든 파츠조각 11,941개 있다 갑니다 3,2,1 발사 한번에 깔게요 자 다 깠습니다 파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서부터 1,2,7 2개 8,1 바퀴 1,2,3,4,5 7 8 그대로 핸들 1,2,1,3,6,7,9 그대로 엔진 엔진 뭔가 하나 뜬거 같은데 8자리 아 8자리 그대로네요 8,5 망이네 자 박아줄까 어떻게 할까 자 그니까 파츠 결론은 9자리 빼고 내가 뽑은게 8,8 8,7 8,8,7 8,7 8,7 뽑았네 그니까 8,8,7,8 뽑았네 내가 뽑은거야 그래도 잘했네 자 박아줄게 8 8 9도 막는다 8,8,9,10 8,8,9,10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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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 가겠습니다 아이템 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와.. 확실히.. 하치가 좋으니까.. 하치가 좋으니까.. 와 확실히.. 형 유튜브에 갓잼? 17x17 하치가 하치는.. 아.. 아.. 오 와우 됐나만나나 좋아요 이 사람의 최고 이동아웃냐고 이 플레이를 규민꽃 웃음에게 맞습니다 이게 참 십십시킴이 진짜 힉하다 십십시킴이 진짜 힉 십십시킴이 진짜 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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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